자 이번 시간은 119페이지 자 블록 구조하고 돌구조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의 블록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1번에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기본 블록 지수는 390에 길이는 390 높이는 190에요 그리고 폭 너비는 100짜리 190 190 210이죠 너무 많이 쓰니까 그건 생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자 블록 보강용 철망은 샵 8번이나 샵 10번 철선을 가스압점에 용접한 것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사키 높이는 1.5m가 표준이었죠 그런데 ALC 블록이 나오면 그때는 1.8이 표준이고 최대가 2.3m입니다 그런데 일반 블록은 1.5m가 표준입니다 그리고 그라우트의 사춤 높이는 상켜자 600mm 상켜 싸주고 사춤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방 블록은 도면이나 공사시방세 정하와 좌우 창문 틀을 좌우 옆덕에 400mm 정도 물리게 해 주면 되죠 그런데 최소 기준은 200mm인데 200mm 이상 하시면 되는데 규정이 없으면 400mm가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블록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죠 먼저 1번에 블록조는 철근을 보강하더라도 내력벽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해서 틀렸죠 블록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단순 조적 블록조도 두께가 150mm 이상 되면 내력벽이에요 그리고 보강 블록조는 당연히 두께 150mm 이상 다 내력벽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블록을 구프집 활용하면 콘크리트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블록조의 개국은 되도록 임방을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움보다 가로움이 블록조의 구조 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호음 파괴할 때는 새로움을 파는 것이 구조적으로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테두리 번호 분산된 벽체를 일치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넘겨서 3번 문제 블록의 자제하고 관련된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좀 안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기출된 부분이나 아니면 종합 패턴으로 내요 기출된 부분을 다른 유형으로 내는 형태를 출제할 수 있고 아니면 조적 공사의 종합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 블록의 자제만 가지고 좀 다루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3번은 꼭 여러분들이 저거 하신 분들만 풀시고 너무 무리하게 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블록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줄기초, 연결보,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는 밑바탕은 정님이 청소하고 물축임을 해 주면 되죠 그래서 블록을 쌓을 밑바탕은 물축임을 해 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블록에 붙은 흙이나 먼지, 기타,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이거는 모르타르 접착면만 적당히 물축임을 해야 됩니다 전체의 물축임은 아닙니다 그리고 3번에 모르타르나 그라우터의 비빔 시간은 기계 믹스를 사용하고 최소 5분 동안 비비해야 하고 그리고 원한 시공연도가 되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물을 가해 비비는 모르타르가 항상 2시간이에요 조적조에서 모르타르가 2시간, 그라우트가 1시간이 됩니다 5번 문제 보시면 블록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단순 조적 블록 쌓기에서 세로 줄로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세 정한 바 없을 때는 막힌 줄로 공사를 하시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그리고 살뚝이 큰 편에 위로 가야 돼요 위로 그리고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줄로는 10mm를 기본으로 잡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하루 작업이 종료 시 세로 줄로는 공동부 모르타르, 그라우트, 다소, 블록에 상단까지 두면 안 되죠 그래서 상단까지 두는 것이 아니라 상단에서 50mm 아래까지 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블록이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 이렇게 그러면 중앙에 철근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철근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한 상켜싸고 하루 작업을 종료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 작업 종료할 때 여기에서 아래로 50mm 50mm 아래 지점 그래서 여기까지만 채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여기 채워나가자는 거죠 여기서부터 다음 날 채울 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면 보강용 블록은 철망 샵 8번에서 샵 10번 써주면 되고 그런데 도면이나 공사 지방 정한 바 없으면 철선은 샵 10번 써요 번호가 뒤에 샵은 철선 표시예요 이게 철선을 표시하는 기호입니다 철선 뒤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는 철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분 좀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6번 문제 보강 블록조 나오는데 자 보강 블록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 자 보강 블록 공사는 먼저 저거죠 이제 줄로는 이제 통준으로 시공한다는 점 기억합니까 왜 철근을 보강하기 위해서 통준으로 시공합니까 그렇지 시공의 용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벽에 세로근은 구부르지 않고 항상 진동 없이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세로근은 원칙적으로 기초미태로에서 위층태로 잊지 않고 철근 위험하지 말아요 그 세로근은 그리고 정착 길이는 나오면 가로근이든 세로근이든 개후보강근이든 무조건 철근 직경에 40배 이상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그라우트 및 모르타이 세로 피버 두께는 얼마당 20밀 이상이면 돼요 임방 블록만 30밀이고 나머지는 다 20밀 이상만 돼주면 돼요 자 그리고 보강 블록조에서 콘크리트 블록은 물추김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보강 블록조하고 라멘 구조가 접하는 부분은 항상 보강 블록조 먼저 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라멘 구조 시공해야지 공사가 진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임방 블록 쌓기에 관한 거 임방 블록은 2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유일하게 2번에서만 우리가 시험 나올 때 18회 때 한번 질문 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2번이에요 2번을 항상 명심하시죠 임방 블록은 장문틀 좌우에 200밀 이상 물려고 도면이나 공사시방세 증한 바가 없을 때는 얼마당 400밀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그라우터를 부어넣을 때 임방으로 전체 물추김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앞면만 적당히 물추김해야 돼요 전체를 물추김하면 안 돼요 충분히 블록은 충분히 물추김하는 경우가 없어요 전체 물추김은 없어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4번이 들고 이때 피복 두께는 최소 30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보시면 블록 쌓기에서 수평줄론의 와이어메시 자 와이어메시가 뭐다? 용접 철망이죠 용접 철망 용접 철망이 와이어메시입니다 그러면 사실 와이어메시는 가로근 대신에 대용으로 사용해요 대신에 사용하는 게 와이어메시입니다 용접 철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핵력 지향됩니다 수평력 지향되고 수직 하중의 분산 효과는 있어요 근데 제발 경감 효과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와이어메시 용접을 불티나게 팔려야죠 화중을 줄여준다는데 중간에 넣으면 경감은 안 됩니다 화중 분산 효과는 있지만 그래서 2번이 터졌습니다 교차부 보강이나 교차부 균열 방지나 그리고 여러분들 수직 균열 방지는 됩니다 수평으로 넣기 때문에 그다음에 9번에 석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였죠 먼저 1번에 석재는 밀도가 클수록 대부분 압축 강도는 커져요 그런데 압축 강도가 커지면 보통 내앗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강암과 대리석은 산성에 강하다 대리석은 산에 약해요 대리석은 산에 약하다 이걸 항상 명심을 해두시죠 그리고 대리석은 내구성이나 내마무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계용으로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그리고 외벽의 섭식공법 섭식공법이란 건 간단히 이거예요 뒤에 모르탈을 사춤을 해주냐 안아야 이겁니다 그러면 돌을 갖다가 앵크나 이런 철물로 고정을 시켜놓고 뒤에 채워주면 섭식이에요 채워주지 않으면서 모르탈 사용 안하면 근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탈으로 일체화 시키는 공법이 섭식공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백화 현상에 우려가 있겠죠 그리고 4번에 석재 선부착 PC공법은 공커리드 공사와 병행 시공을 통한 공기 단축이 가능한 공법이죠 그리고 외벽의 근식공법은 연결철물을 사용함으로써 동절기 공사가 가능하죠 얘는 근식공법은 모르탈을 사용 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체화 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에 대리석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대리석은 석회암의 변성암으로서 무늬와 강택이 있었죠 그래서 내장제로 장식이나 치장효과 이런 데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부위척도로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뇌마모석 뇌분석 외장용으로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와 마감 대리석 뒤채용 간격은 40mm가 표준이에요 그럼 여기에 채워주면 우리가 습식이고 안 채워주면 근식입니다 그리고 4번 설치 완료 후 적시해야 되는데 24시간 경과 후에 적시입니다 걸레는 제거하라거든요 걸레로 청소해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걸레든 마른걸레든 둘 다 다 돼요 옛날은 마른걸레만 되는데 지금 물걸레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5번은 문이 좋고 좋은 돌에다가 지나다니다가 프린 페인트칠 문치고 맞죠? 더러운거 묻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보양재료가 종이죠 그리고 질긴 백지나 모조지, 하드 보더지죠 다 두께 두꺼운 종이로 보양해주자 이겁니다 오히려 오늘 방작해서 자 그리고 11번 석재 흡수율 큰 순서는 있죠 강도 반대, 저기서 응암의 가장 흡수율은 커요 그 다음에 사암이 크고 안산암 그리고 하강암과 대리석 중에는 하강암이 조금 더해요 그럼 대리석은 한 번 더 석회암이 변성되죠 압력을 받아서 됐기 때문에 흡수율은 좀 적습니다 대리석이 변성암이기 때문에 석회암이 압력을 받아서 변성된 암반이잖아요 그래서 대리석이 흡수율은 적습니다 강도는 하강암이 강도가 더 크지만 그 다음에 12번 석재 표면 조밀에 대한 가공법 순서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이제 순서로 옳은 거죠 가장 먼저 하는 게 매다듬이죠 이것을 혹두기 혹대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매정도잔물 이렇게 혹시나 한 번 봐두십시오 그리고 13번에 근식석제 앵커 김결공법에 가는 설명이 옳지 않은 거죠 연결청물은 석재 상암이 양단에 설치해서 하부의 끝이 지지용이 되죠 상부의 끝이 고정용입니다 그러면 잘 모르시면 사다리 올라갈 때 여러분들 몸무게를 다리로 지지를 하잖아요 손으로 뭐다 고정이죠 자꾸 올라가죠 떨어질까 봐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26페이지 지붕공사 보도록 합니다 페이지 126페이지 지붕공사 지붕공사는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자 그래서 1번 24의 기출문제 지붕공사 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자 대물매는 45도 경사잖아요 그래서 대물매가 45대 이게 수평거리하고 수직거리가 1대1이죠 똑같으니까 45도 경사 정확히 45도 경사 이것이 대물매고 대물매가 되죠 그러면 45도 초가 되는 거 45도 보다 더 경사가 가파른 거 45도 초가 되는 거죠 초가는 대물매 그러면 경사도가 얘가 더 높죠 그 다음 대물매 그러면 45도 미만 되는 거 45도 미만 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평물매 평물매고 자 요거의 절반이죠 절반이 뭐다? 반물매 2분의 1이 반물매 물매 경사는 대물매 경사 제일 쉬워요 대물매 대물매 평물매 반물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평물매는 45도 미만 물매죠 그리고 반물매는 평물매 2분의 1을 반물매라 합니다 그리고 격경사 지붕은 4분의 3 이상이죠 평지붕은 우리가 6분의 1이야 그럼 왕경사 지붕은 6분의 1에서 4분의 1 미만까지죠 그리고 일반 경사가 4분의 1에서 4분의 3 미만까지가 일반 경사가 됩니다 그리고 2번 지붕 구조의 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붕 면제이 클수록 물매는 어떻게 크게 해야 되겠죠 비례 관계잖아요 그리고 재료의 크기가 작을수록 물매는 크게죠 이거는 반비례 관계죠 지붕 재료가 크면 연부가 저기서 누수의 가능성이 적어지죠 그런데 재료의 크기가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연부가 많아지죠 그럼 누수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물매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재료의 크기하고 물매는 반비례입니다 지붕의 크기하고 물매는 비례지만 지붕 면제하고는 그리고 3번에 강우량하고 적설량이 많은 지방은 물매를 크게 해야죠 급환경사를 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수평거리와 수직거리의 같은 것이 뭐다 대물매죠 대물매 그리고 5번에 물매는 직각 삼각형의 수평거리에 대한 수직 높이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지붕의 물매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죠 설계 도면에 별도의 지정이 없으마당 50분의 1이죠 그리고 금속기와 지붕은 4분의 1이죠 2분의 1이 되는 물매는 하나밖에 없죠 평일기 금속 지붕이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싱글 강풍이 3분의 1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금속은 4분의 1 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성 고분자는 50분의 1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2분의 1을 안기하시고 3분의 1을 안기하시고 그리고 금속은 4분의 1이다 그리고 잘 모르는 것은 50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겠죠 자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다음 지붕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지붕이기 재료는 물매는 금속기와의 경우는 우리가 4분의 1 이상이 돼 금속은 모르면 4분의 1 자 평일기 금속 지붕만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2번에 지붕재료는 수밀하고 내수지이고 습디안신축이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적설량이 많을수록 지붕 물매는 크게 한다 겉경사라 되겠죠 지붕재료의 크기가 클수록 자 비가 세기 쉬우면 물매를 크게 하는 게죠 작을수록 비가 세기 쉬우면 크면 빛의 강성이 적죠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에 지붕재료는 열 전도율이 적은 것일수록 좋은 품질이에요 열 전도율이 크다는 것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5번 문제 지붕 및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지붕 물매는 6분의 1보다 큰 지붕이 평지붕이라고 해서 5XX입니다 우리가 경사도가 얼마가 되니까 6분의 1 이하죠 6분의 1 이하가 우리가 자 평지붕이죠 그리고 평익기 금속 지붕이죠 평익기 금속 지붕은 얼마다 2분의 1이잖아요 평익기는 2분의 1이 있어요 자 그리고 3번에 지붕 하부 테크의 처짐은 50분의 1의 경우 자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아 이건 처짐은 240분의 1 이내가 돼 240분의 1 그리고 첨화홈통이 겹친 부분은 최소 최소 30미리 이상 돼야 되죠 30미리 이상이 돼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결처물은 최대 50미리 하죠 자 연결처물은 최대 50미리 이하죠 자 선홈통의 최장 길이는 3000미리 이하로 제작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자 6번에 지붕의 형태와 명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외쪽은 한쪽만 있다가 외쪽이라고 하죠 박공은 두 방향으로 경사진가 그리고 합각 지붕은 네 방향 이건 아니죠 이거는 방향 지붕이죠 3번은 합각이 아니고 방향 지붕 형태인데 방향 지붕이고 자 합각은 이제 박공 지붕에서 옆에 던해가지고 이제 경사를 굉장히 큰 건물 쪽에 많이 선기 저거죠 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찰의 대웅전 같은 큰 지붕이나 아니면 궁궐이죠 궁궐 쪽에 그 지붕이 합각 지붕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자 홈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자 처마 홈통하고 선홈통을 연결하는 경사 홈통이 바로 깔때기 홈통이죠 그 다음에 2번에 처마 끝에서 수평으로 설치해서 빗물을 받는 홈통이 처마 홈통이죠 그리고 처마 홈통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지상으로 유도하는 수직 홈통이 선홈통이고 그 다음에 위층 선홈통의 빗물을 받아서 아래층 지붕에 처마 홈통과 선홈통에 넘겨주는 홈통 그러면 지붕에 누인 홈통이라고 해서 누인 홈통을 시행하죠 그리고 두 개의 지붕꼴이 만나는 자리 지붕면과 벽면이 만나는 수평 이건 지붕꼴 홈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장식 홈통이라는 것은 이거죠 유수 방향 돌리거나 아니면 넘쳐 얼음 방지나 장식 조각을 설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는 지붕꼴 홈통입니다 지붕꼴 5번은 그 해설은 지붕꼴 홈통이죠 장식 홈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8번 문제 보시면 지붕공사 중 아스팔트 싱글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아스팔트 싱글은 싱글용 못이나 그물못을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싱글 작업은 지붕경사면하고 직교방향이어야 돼요 그래서 8번은 2번 개념이 틀렸네요 직교방향으로 해주시고 직교방향 경사면하고 직교방향으로 하고 전체적인 작업 진영은 대각선 방향 지붕하부쪽으로 하면 위에서 아래로 공사한다는 거죠 상부쪽으로 해야 돼요 상부쪽 그래서 2번 지문은 X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싱글용 못이나 그물못은 아연제품이나 아연도 아연도는 아연도금 제품 아연도 제품이라고 합니다 사용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못은 싱글 못의 50mm 지점에 위치해 주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물못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물못은 이렇게 생긴 못이 그물못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못이 그물못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평행하게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 홈통 공사에서 선음통에 관한 설명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에 나왔죠 그래서 먼저 선음통의 최장 길이는 얼마라겠어요? 3000mm죠 선음통의 최장 길이는 3000mm 이하가 되도록 해 주면 되죠 그런데 첨아음통은 단위 제작 길이에요 첨아음통은 2400에서 3000mm 단위 제작 길이고 선음통은 최장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음통하고 벽면 사이는 이격거리는 최소 30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야지 내려갈 때 소음을 전달을 안 합니다 만약에 벽에다가 밀착시켜버리면 소음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격시켜라 이겁니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4번에 홈통 길이 형태는 선음통 단면과 일치하는 형태로 제작을 설치해져 있죠 그리고 선음통 하단부 배수 45등 건물 바깥쪽 행하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에 홈통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가 나오죠 먼저 1번에 첨아음통 물매는 4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틀렸죠 이 첨아음통 물매는 선음통 쪽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충분한 경사를 갖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몇 분의 몇 이렇게 했었거든요 200분의 1인치 오셨는데 지금은 아니다 몇 분의 몇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선음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 충분한 경사를 갖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첨아음통은 안음통과 박음통이 있죠 그리고 그러면 건물 내척으로 처리하는 게 안음통이고 건물 바깥쪽으로 물을 처리하는 게 박음통입니다 그리고 깔때기홈통은 첨아음통에서 선음통까지 연결한 것이 깔때기였죠 그리고 장식홈통은 선음통 상부에서 유수방향을 돌리며 장식적 역할을 하죠 그리고 미간상 좋죠 그리고 넘쳐 얼음 방지 목적도 되고 그리고 5번 선음통 아홉은 건물의 외부 방향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꺾어서 마감돼요 45도 꺾어서 마감해주면 좋죠 그리고 11번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첨아음통은 끝단막이 물받이 통 연결부 그리고 깔때기관 이음통 그리고 홈통거리 등 모든 부속물 연결 부착해서 설치해 줌 되고 그리고 2번에 첨아음통 제작의 단위 길이에요 얘는 최장 길이가 아니다 그러면 선음통은 최장 길이 3000mm 이하 3m 이하라고 했죠 근데 얘는 단위 제작 길이에요 이렇게 해두시고 그리고 첨아음통 이음이 겹친 부분은 최소 30mm 이상 대주면 된다겠죠 자 그리고 첨아음통 하단부 배수구는 우수관에 직접 연결하고 연결부 사이에 빈턴 시멘트가 채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첨아음통 연결관과 선음통 연결 부분의 겹침은 100mm 이상 되어야 되죠 그리고 12번 보시면 자 홈통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선음통은 벽면과 틈이 없게 밀착해서 고정한다 해서 OXX다 이러면 소음이 전달되어 그래서 벽면하고 최소 얼마 이상 30mm 이상 이격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첨아음통 양쪽은 둥글게 감대 안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아음통은 선음통의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구배 경사 두면 되겠죠 그리고 첨아음통 길이가 길어질 경우 신축에 두면 되겠고 장식음통은 선음통 상부에 설치해서 우수 방향 돌리거나 집수동으로 넘치는 방지 역할하죠 그리고 13번에 지붕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기화에는 한식기화, 일식기화, 금속기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아스팔트 싱글은 다른 지붕잇기 재료와 비교해서 유연성이 있으며 복잡한 형상에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금속기화와 점토기화보다 가벼워 금속기화 당연히 점토기화보다 가볍죠 운반에 따른 물류비를 저감할 수 있는데 금속기화는 소음이 심해요 비오죠 우박 떨어지죠 이러면 다다다다 소리 납니다 그리고 금속이 있기는 평판이 있기에 절판이 있기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5번에 박공지붕은 지붕마루에서 4방향이 아닌 몇방향? 2방향으로 경사하시는 게 되죠 그럼 외쪽 지붕은 한쪽으로 경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 방수미 방석공사 문제 조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수미 방석공사에서 재료에 따른 방수공사 먼저 1번에 방수층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 아스팔드 방수층 있죠 그리고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이 있고 도막 방수층이 있죠 그런데 오일 스테인 방수층은 없죠 오일 스테인은 저겁니다 착색제죠 목재에 색을 넣는 데서는 착색제로 사용되는 거예요 얘는 이 방수층 종류는 아닙니다 오일 스테인은 바로 스테인이 목재에 색을 넣는 거죠 바탕에다 그래서 착색제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다음 중 멘브레인 피막 방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나오죠 멘브레인은 명심하시면 멘브레인 방수는 아스팔트 단어나 시트나 도막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다 멘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가 됩니다 그러면 아스팔트나 계량 아스팔트 들어가죠 시트 그리고 합성 고분자 시트 들어가죠 도막 그래서 3번에 시멘트 액체 방수는 멘브레인 방수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용어 중에 아스팔트하고 시트 도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것은 멘브레인 방수법이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방수 바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재물 마감으로 해주시면 되고 재물 마감 그 콘크리트 자체가 마감이 되는 게 재물 마감입니다 그리고 2번에 치켜올림부는 방수청 거 보니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의 높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오목 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가 삼각이라고 했죠 오목 모서리 오목 모서리 부분은 아스팔트 방수만 아스팔트 방수만 삼각형이죠 아스팔트 방수는 다층 방수법 여러 겹으로 공사가 되니까 삼각형으로 공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스팔트 이외의 방수는 다 이외의 방수는 다 치과계의 치과 혼돈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5번에 블록은 모서리는 각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할 것은 그 해설에서 밑에 박스에서 2번에 방수 시공 직전에 바탕 상태에 놨죠 그래서 건조를 진행하는 방수는 함수 상태가 8%입니다 이게 10%에서 8%로 바뀌었죠 그리고 습윤 상태는 30% 이하가 되어주면 되죠 공부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아스팔트 방수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아스팔트는 용융공정이 필요하죠 용융공정이 필요하고 2번 3번은 같은 것이네 자 멘브랜방수법의 일종이죠 그리고 결안부 발견이 용이하다 해서 자 틀렸죠 자 아스팔트는 다층 방수법이니까 결안부 발견이 어떻게 어렵습니다 결안부 발견이 어렵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결안부 발견이 어렵다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 되겠죠 4번 여기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아스팔트 방수에서 바탕면과 방수층에 부착이 잘 되기 위해서 바르는 것은 바로 접착재료의 아스팔트 프라이머죠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부착력 증가 목적으로 설치되는 거죠 접착력 증가를 위해서 그래서 자 블론 아스팔트 50하고 휘발성 용재 신나 50대 50을 섞여서 만든 게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아스팔트 방수 공사에서 루핑 붙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반 평면부 루핑은 흘러붙임의 원칙이죠 그리고 2번에 루핑 겹친 포광 길이 너비 방향 100mm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볼로 오목모소의 부분 일반 평면부 루핑 붙이기 전에 너비 300mm 정도의 스테리 루핑을 균등히 덧붙이면 포광을 먼저 하자는 거죠 그런데 4번에 루핑 원칙적으로 물 흘리고 해서 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면 안 되죠 기본은 아래쪽에서 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4번 됐죠 공사는 이렇게 경사지면 당연히 아래에서 위로 가야죠 위에서 아래는 공사하기 힘들죠 아래하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가야죠 그게 물이네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는 거죠 위로 가서 시공하는 겁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 다음 7번 아스팔트 방수 시공 순서로서 오른 끝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중에 기역, 니은, 디그, 리얼, 미음 중에는 바탕 면청 처림이 청소 문제 하죠 바탕이 평화를 해야지 공사가 용이하죠 그래서 바탕 처림이 청소해요 그리고 나서 바탕이 건조 돼야 되죠 8폴 이하로 함수 상태, 건조 상태가 될 때 이렇게 공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접착제 바르는 거죠 접착제가 디그 세죠 아스팔트 프라이미어 바르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스팔트 재료를 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방수 시 펼트 루피 그래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위에다 방수층, 누름층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주면 된다 8번에 보시면 시멘트 액체 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 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지켜올림 부위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를 바르고 그 위를 100mm 이상 겹친 폭을 두고 평면부 지켜올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랭시공시 방수층이 동해 방동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공기 단축을 위해서 경활촉진 목적으로 지수제를 쓰는 게 아니라 경화촉진제죠 지수제는 누수를 방지하게 넣어주는 것이 지수제죠 우리가 지혈제는 피가 못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수제하고 이거는 경화촉진제의 개념이 나와야 돼요 누수를 막기 위해서 넣어주는 것은 지수제고 이어서는 경화촉진제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시멘트 액체 방수에서 바닥에 방수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탕면 정님이 물청소를 하고 나서 방수에 침투시키고 시멘트 페이스트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도 파고 그 다음에 방수 모로타를 공사하는 것이 시공순서가 됩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건축표준시방서상 도막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끝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자 주의하십시오 이것이 과거에는 아래에서 위로 시공했는지 이거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바뀌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09번에 1번은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시공해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자 바닥 평면부위를 도포한 다음 치켜올림부 순서로 한다고 해서 되죠 항상 뭐부터 한다 치켜올림부가 먼저죠 특수 부분이 먼저 해야 돼 이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평면부를 나중에 해야 돼 바닥 평면부위는 나중에 해줘 바닥 평면에 치켜올림부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해야 되네 그리고 3번에 방수지 겹쳐바르기 원칙적으로 각 공정의 겹쳐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해서는 안 되죠 동일한 위치에서 한다 해서 X입니다 그리고 겹쳐바르기 이어 바르기 폭은 얼마다? 100mm 모르면 100mm 하죠 동일한 위치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5번에 방수지에 피놀 생기지 않도록 소리나 고무주극 뿜칠기 위해서 균일하게 도포하면 되죠 이거는 틀릴 지문이 없죠 그래서 5번은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또 막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프라이머는 소리나 롤러 고무주극 또는 뿜칠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부터? 구석이나 치켜올림부 특수 부분을 먼저 해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평면부를 나중에 합니다 그리고 보강포는 바탕균열 경감이나 도막두기 확보나 치켜올림방지 흘러내림방지에서 보강포를 대주고 우리가 도포하죠 그러면 보강포를 대어주면서 하는 공법을 라이닝 공법이라고 했어요 단순 도려만 도포하면 코팅 공법이죠 자 그리고 4번에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이름부터 먼저 해주시면 되고 보강포 겹침 폭은 50이에요 자 방수제 겹침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방수제 겹침은 얼마다? 100mm 그리고 보강포 겹침은 얼마다? 50mm입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유리섬유나 합성섬유 등의 망상포를 적정해서도 이 망상포가 보강포예요 아까 보강포 겹침은 얼마를 한다? 50mm를 한다 이게 라이닝 공법이에요 코팅 공법은 그냥 도려를 단순 도포해주는 것이 코팅 공법 그래서 누가 도막에 균열이 안 생긴다? 라이닝 공법이 도막에 균열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2번 문제부터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 공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